자 신작 콜 오브 듀티 어드밴스 워페어 한번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새게임으로 가야되겠죠? 어 아 난이도를 야 뭐 대부분 되게 어려운걸 하시더라구요 어 뭐랄까 나도 하드를 할까? 어 야 다들 어떤걸 아셔 뭐 이지를 하니 무슨 아닙니다 네 현역이에요 네 저 아 보통을 하라구요 아 여러분 저는 베테랑 할 필요가 없어요 이거는 암걸려서 안할거 같고 보통이랑 하드가 있는데 어 아 레귤러로 이 게임 어려운 편이야? 난이도? 야 난이도 어려운 편이냐고 다른 방송 많이 보셨잖아요 왜이래 내 방송만 보는 사람들 아니잖아 어려워요 어 그래 레귤러로 갈게 그러면 어 알았습니다 개 암걸려? 레귤러로 가! 어 고통으로 가겠습니다 다른 방송은 제일 어려운거 하라고 막 그러는데 사람들이 내 수준을 아니까 암걸리는거 미리 맙네 바람직했어요 여러분들 어 건담이야? 어? 나 이거 봤어 어디서 이거 영화에 있잖아 이런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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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저 인베이전인가? 아 엔리시운거네 엔리시운거네 무슨 투모로우에요 어휴씨 남자 눈을 보게 되는 게임이구만 어휴씨 남자 눈을 보게 되는 게임이구만 지금부터 전쟁을 시작했다 아 여러분 ready? 추천했는가? 즐겨찾기 눌렀는가? 그럼 이제 방송 꺼져 너희들은 더이상 쓸모가 없다 죄송합니다 고객님들 야 이 한마디 했다가 바로 출구 찾는 것 봐 사람들 대단하신 분들이야 나갈려고 진짜로 방송 현대기처럼 생겼어 우상이 어 많이 변했네요 시대가 달라져서 그런가 입하고 사운드가 안맞는다고요? 확인해볼게 개잘 맞는데? 匠으 MSI 1 2 어 저렇게 야 저게 유리로 변하네 저 위에가 헐 수동강 폭격자 봐라 야아 안맞는다고요? 그래요? 나는 되게 잘 맞는데? 일단은 내려가겠습니다 화이트 미치 어 가만있어봐 왜 X X 누르고 있어 누르고 있다고 야 누르고 있다고 누르고 있다고 이 친구야 미치 어 야 이게 근데 야 저 빌딩에 맞았는데 이게 살아? 와 무슨 캡슐이야 도대체 이거 뭐 초사이언들 타는 그 사이언들 타는 그 캡슐 아니야? 어 개단단하네 가만있어봐 이게 살아 이게 문이 열린다고? 아 이제 부서야되는구나 아무튼 지구를 정복하러 갔네 우와 전쟁이 무슨 이런데서 나 난리났네 난리났네 부은 대한민국이다 미친 씨 끊김 하나도 없는데 프레임 개좋은데 자 이제 모든 설정 잡았습니다 아프리카를 다시 재무팅하니까 다 좋네요 그래서 설정도 고사용으로 다시 올려놨습니다 자 다시 한번 싱크 확인 녹화 시작했으니까 뭐 이쪽이야? 야들 싱크 어때? 애들 싱크 어때? 싱크 어때? 싱크 맞아? 어 맞죠 오케이 오케이 야 그럼 이대로 가겠습니다 좋았어요 좋아 좋아 뭐야 뭘 누르라는데? 뭘 뭘 눌러 어? 이렇게 하는 도중에 액체를 누르라는건가? 아 이런식으로 하면은 이렇게 해서 체력을 안달게 떨어지는구나 우와 쩐다 이거 아니 낙하산 이런게 아니에요 바닥에 공기를 이렇게 힘으로 중력을 거부하는거에요 우와 대학정문 간호입시학원 야 우리나라 조사 많이 했네 야 근데 여기가 한국이야 지금? 북한이 쳐들어왔나? 한국에서 전쟁난일은 북한 아니면 일본 아니면 중국이잖어 우와 무슨일이야 여기가 이정도면 거의 강남길인데요 강남역에서 이렇게 내리면은 저 오른쪽에 cg보 있고 학원들 많거든요 여기 왼쪽만 시계보이고 약간 느낌이 약간 강남핀이야 어 어 진짜 여기 봐봐 최신영화 거봐야 여기 영화방 디비디방 어 야 뭐야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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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개쩔어 와 씨 엄폐 어떻게 근데 이거 뭐야 이거 칼이냐 이거? 미안하다 얘들아 내가 내가 야 우리팀 다 죽이겠어 키를 몰라 야 야 가만있어봐 키좀 볼게 어 아니 키 없어? 아니아니 아 키 설명 따위 없네 그냥 여기서 아 아 여기 아 강남 터미널 써있네 이봐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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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우와 잠깐만 뭔일이야 야 아군이 다쳤다 어 드디어 이제 그렇지 도룩내지 오 잠깐만 앉아서 싸우고 싶은데 앉는 키가 뭐야 우와 두 번 점프 가능하네 우와 야 이볼브네 이볼브 야 아 아 잠깐만 헤드가 감도가 너무 지금 뛰어나네요 헤드 감도 센서 미디움 어 나는 약간 좀 나이가 들어서 제가 저 약간 좀 약한 걸로 해야되요 어이 느린게 좋아 느린게 빨리빨리 하는거 싫어 아 우리팀이야 어디있다 그치 아 총 박을수도 있고 어 에이 야 이게 뭐야 얘들아 이거 아니야 어 아아 볼륨이 볼륨 밖에 없어요 아 이펙트 볼륨 이런거 조절 안되나요 이게임 설마 사람 목소리 모두 다 다 똑같게 나오나요 볼륨 조절이 없어요 아 아 좀 아쉽습니다 한 16정도를 높이고 어 야 좀 시감나지 이제 이제 좀 시감나지 뭐야 야 이거 뭐하는거야 우와 뭐야 이거 뭐야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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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어 이거 타야되나봐 아니아니 나와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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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빨리타 빨리해 엑스 뒤죽겠어 빨리타 아 뭐야 이런식으로 타는거야 어디여 뭘 쏠까 얘들아 아아 야아 야 얘네 쏘는거 맞아? 우와 엠피도 있어 야아 이거지 이거지 아 이거지 이거 이런식으로 2단점프에서 아 오케오케오케오케 아 그래픽이 별로라는거는 이 텍스처만 별론거에요 이건 좀 아쉽네요 저런 텍스처는 저 텍스처 그래픽은 지금 제일 높여놨어요 아 여기 안으로 들어가는건가본데 아 아 엘에이스 아 엘에이스 이런식으로 뒤로하면 이렇게 빨리 빠지고 어 오케오케 야 얘네들 스나다 야 스나는 아니고 약간 좀 잘잡아야되는 애들 데미지 좀 있는 애들 같애 그치 아 근데 엄패는 어떻게 해 엄패는 없어? 엄패키? 어이씨 눕는거 없나? 눕는키 있을텐데 어 이거는 무기 바꾸는거고 이거고 어어 잠깐만 어 취소 어떻게해 이거 어 미안해 뭐야 저거는 우와 유도야? 어이 미치 엘비알비가 전부다 저 수류탄이네 아 이렇게 하면은 적군들이 이렇게 스캔되네 이런거 좋네 구별하기 힘들었는데 싸울때마다 어 이거 안는 킨 있을텐데 분명히 좋은 그리운 한국어다 티킷 눌렀는데 티킷 누르면 이렇게 돼요 안는 키가 없을리가 없는데 안는 키가 없을리가 없는데 패드 설정에서 확인했지 나도 근데 없어 패드 설정에 컨트롤옵션 게임패드 뭐 이런것들이 많이 있고 비가 안는거라고? 비가 안는거라고? 되네요 오케이 야 그렇지 내가 딱 낮은 자세로 싸우거든 원래 내가 어 이런식으로 그래 이런식으로 이게 이거거든 이거거든 야 이 맛이거든 누가 이렇게 서서 싸워 이거 요즘 영화에서도 이렇게 하면 사기란 얘기들어 뭐 이런식으로 이거 하면 딱 던져줘야겠다 이거 스캔하면 해야겠다 하아 이거 좋네 아 이 스캔 기능이 이거 기가 막히네 이게 거의 핵 수준이네 야 저 벽 뚫어버리네 후회는 없다 조준영 뭐야 야 진짜 야 이거 야 우리나라 많이 저거 했는데 어 스폰서 치킨 및 자세한 내용은 자세한 내용은 자세하니 두 번 들어가 이거 약간 에러야 어 공식 웹사이트를 방문하세요 아 감금 아니 야 잘 만들었는데 어설퍼 뭔가 뭔데 무서워 아 떨어지면서 저거하라는 얘기지 이것도 떨어질 때 데미지 받으니까 헤엩 뭐야 끄어 저게되 에어어어어 도어도 어! 헤드샷! 어! 헤드샷! 어! 어! 밀챔 아 떨어졌어도 올 수 있었네 어 어 서서히 이제 몰입감 쩐다 엔나파 자막은 없지만 대충 스토리는 느낌이 오는 느낌 음 어 잠깐만! 어 이런거 조심해야 돼 와 뭐냐 아 저게 뭐 런처인가봐요 저게 공격을 하는 그런건가본데 아 위치가 저기있다라는건가 아 이래서 약간 이거를 안들키는 경로로 가야되나봐요 어 왔다 야 근데 우리는 지금 한국사람들이랑 싸우는거야? 야 우리 한국사람이랑 싸우는거야? 야 우리 한국사람이랑 싸우는거야? 북한이랑 아 북한이랑 아 아 좀 렉이 있네 북한사람들은 적이다 라고 안할거같은데 적이라우! 덩너! 이러면서 이런식으로 할거같은데 아니 발음이 너무 한국이여 어 이건 뭐야 무기 바꾸는거지? 나 이 무기 제일좋아 나는 다른 무기 안쓰고싶어 제가 보수적이거든요 엘비 뭐야 아 이거 스캔하는거 우와 개 많은데? 누워누워 나와봐 얘들아 나와봐 야 입막하지마 따뜻한 음식 음료 아 전전에도 누가 이런걸 파나요 아 파나? 강남은 공인중개자다 카라타는고 야 전철까지 우와 기가 막히게 해놨네 야 진짜 무슨 강남역을 조사를 했나? 기가 막히게 해놨는데 어 우와 한국어야 아 익숙한 목소리 짱구엄마 목소리에 와 짱구엄마 여기도 출연했네 와 복민선이 출세했네 뭐어떻게래 어 이거 바로 죽여 뭐야 아 우리팀이야 아 오케이 오케이 움직이자 아 저 배경을 자꾸 보게되네요 네 그 음식과 음료인데 만두 밥이랑 국을 파네 아 하긴 음식이지 어 국수 분식 또 뭐 있었는데 암튼 야 아 와 야 진짜 이런데 야 골목길 가면 이런데 많잖아 와 고인돌 돌판구이 고인돌 사쿠라 정통이시는 뭐야 어 강남역 4번 출구 바로 앞 단체 예약 환영 어 야 진짜 정말 야 야 담배 24시 영업 핫바 야 야 잠깐만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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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아 아 미치 잘못 던졌다 어 그래도 보이네 앉아 앉아 그렇지 버블샷 이거는 무한인가? 아 옆에 개수가 있다고야? 어디? 열두반 이거? 이건 총알이야 총에 표시돼있나 개수가? 아 아 한발인가 남은거 같애 한개 남았네 그치 그럼 이거는 좀 남았잖아 그치 이 폭탄을 이거는 4개인가 있었으면 이게 야 유로야 심지어 어 아 타격감 죽이네 어 이런 도시전투 나 이 시감나서 좋다 야 어우 몸사려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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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몸사려야 몸사려야 어디서 쏘는거야 야 근데 애들 왜이렇게 많아 어 좋은 우리팀 죽임이다 야 지대로 보냈다 이거는 완벽 설계 어 저렇게 죽이면은 내가 볼때는 사형성구는 안받을거야 어 그래도 전투중에 저거한거니깐 가만히있어 바로 대관있다 아 제방 핫이슈에요? 어 운영자님 감사합니다 네 아 제가 아프리카가 살짝 오류가 있어서 리방을 한거 아시고 어떻게 운영자님이 챙겨주셨나봐요 어우 감사드립니다 운영자님 네 사랑합니다 아 저 2층에 있구나 아 아 저기서 한잔하고 계시는 분 있는지 몰랐네요 아 저기서 계셨구만 그래 어디선가 막 쏘는데 위치를 모르겠더라고 그렇지 이대로가 끝이 아닐거에요 분명히 더 있어 지금 아까 훨씬 많이 나왔죠 어 그렇지 가만히있어 가만히있어 없다 클리어 클리어 이걸 왜 이걸 이걸 왜 아이비 버튼 왜 누르라고 했어 아무도 안나왔는데 미친 관종이야 게임이 괜히 수류탄 쓰게 만들어 하나 날렸잖아 안돼 앉어 x3 얘까지 죽이고 앉을거에요 나는 에이 뭐야 야 저 오어어어어어어어어어어어 으어 으어 아 저 옆에 땡크가 있소 내가 볼때는 여기를 넘어야될거같애 그치 여기를 넘어서 저쪽으로 가는게 아닐까 생각이 드는데 어 이제 한명있다 아 지금 왼쪽에도있어 왼쪽에도 와이씨 야 우리 동료 뭐하냐 그치 장전하고 너는 이거여 아 우리 동료구나 미안하다 어 다행이다 권총을 잡았구나 죽어어 우리팀이구나 아이씨 아이고 한채로 가셔야겠어 뭐야 안죽어 왜 앉아 앉아 편하게 앉아 그치 그치 어 다 죽었네요 서서히 한번 나 총 한번 바꿔볼까 어 이 총도 있네 야야야 훨씬 나야 생긴것봐 비졸 확 떨어지지 연도차이 나잖아 저런 조끼는거 아니여 감했어 감했어 그치 아 아 얘구만 아 여기서 이거는야 어 아주 꿋꿋하게 저기서 어 버티고 있었구만 아 저기도 있네 와 얘네 물량이 이렇게 많나 원래 북한이 이렇게 물량이 많아 원래 특수부대로 운영되는 단체 아니었어 또 있어 또 있어 또 있어 아니지 아군이에요 북한이 쳐들어온거 아냐 우리나라에 지금 배경이 내 얘기가 그 얘기지 특수부대가 왜 아끼 우리나라로 왔을거 아냐 됐어 됐어 이정도 하고 오케이 오케이 버티 버티 좋지 좋았어 이거는 못 쏘나 이거 요런거 나 요런거 나 쏘고 싶은데 버튼 없네 우와 뭐야 와 rpg 이런거 아냐 야 저자식이 저거 우와 나 진짜 큰일날 뻔했네 한점식집에서 rpg 맞고 죽을 뻔했어 그냥 막 뛰면 안되 이거는 애들이 막 사방팔방 다있어 아 스캔 이야 개맛타 다 장전해 보내고 보내고 그렇지 클리어 클리어 가자 우와 저건 또 뭐야 아 저거를 지금 붓으로 가는거구나 아 맞아 맞아 원래 저게 목표였어요 와 북한이 저런 무기를 갖고 왔다고? 러시아하고 계약을 했나 얘네 저기 한명있고 저 안으로 들어가서 이렇게 넘어가서 여기에서 아마 저 밑에로 폭격하는게 아니까진게 드는데 어 맞네 애들 오케 여기로 가자 야야야 여기서 난 여기서 지원할게 얘들아 어 너희는 그리로 가고 내가 절대 몸을 사리려고 여기서 싸운다는게 아니야 아 청계천단이야? 아 그렇구나 와 진짜 우리나라 맵을 갖다 썼네 어벤져스 야 어벤져스가 한국에서 싸운거 보다 이게 훨씬 수익이 있겠는데? 어 이게 더 저건데? 우리나라 홍보 더 많이 하는거 같은데? 전쟁으로 홍보해서 좀 그렇긴 한데 보내고 보내고 아 애들 겁나맞네 오케 거의다 제거했다 확대 확대있었으면 좋겠다 확대 형이 간다아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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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한 번쯤은 개돌이지 그렇지 어어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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 이게 그 차는구나 이게 모두다 이거지 이거지 야 야 이거 이걸로만 이걸로만 제거하자 수류탄으로 수류탄이 유도해요 개좋아 그치 여기서 또 보급받아 보급받아 어 보급받아 보급받아 수류탄 수류탄 뭐 아니죠? 어 뒤졌지 야 이거지 이건 생각못했지 게임 제작진 어? 내가 얼마나 약은 놈인데 어 나 개돈 안해요 뭐하자 이거 뭐 하라며 이거 우와 이거 뭐야 아 무기를 바꿔야되네 아 저거를 격파시켜야되나봐 뭐야 이거 왜이렇게 나와 어 아군인가 이거? 얘를 따라가라는데? 아이씨 야 그래도 이몽이기가 낫지 어 아니 나 한번 쓸까? 어 이거 한번 이거 한번 쓰자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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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어 써 그렇지 아 권총이랑 바꿀 수 있어요? 아아 그렇구나 나이스인데 그러면 오케이 그러면은 다시 얘랑 바꾸고 아냐아냐아냐 이럴 필요없지 권총 바로 꺼낸다며 얘랑 바꾸면 되니까 오케이 아 얘는 좀 아껴야겠다 그러면 가만있어 가만있어 와 잠깐만 와 게임 개재밋어 야 총알 날라오는 실감봐 가만있어봐 이씨 디져라아 아 얘는 EMP로 제거를 해야 돼? 아 눈깔 맞추면 죽네 눈깔 맞추면 아 눈깔 맞추면 죽네 아 눈깔 맞추면 죽네 아 쟤 어디 있었다 어디서 아니 어디 있었다 그렇지 아 또 어디야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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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체력 좀 회복해야되요 체력 좀 회복해야되요 너무 많아 거기 너무 많아 거의 다왔다 지금 얘를 따라가라 그러는데 다른 애들 지금 너무 많아 그렇지 제거하고 오케이 개 이득 가자 우와 이거 타는거야? 오케이 뭐 주나? 아 이거 주는구나 아 폭탄 설치하나봐 어어어어어어어어어 어떻게 타 이러는거 아니지 어 어 어 어 나 누르는 버튼이 없어 어떡해 친구야 시간이 없어 빨리 눌러 이러는데 다시 한번 누르러 가는데 당장 가 지금 우리 시간이 없어 빨리 점프하라는데 쟤 오케이 수영의 역사에 괜찮아요 뱃쟤 헐 미친 헐 얘도 부상 입었네 설마 이러고 북한군한테 잡혀가는거 아니겠지 미첼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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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이름이 얘 이름이 미첼이구나 쉿 쉿 쉿 쉿 쉿 쉿 쉿 쉿 쉿 헐 너무 가까이 대지말고 얼굴 헐 헐 진짜 나 팔 잘린거였어? 설마 했어 아니 저 팔 같이 들고 가지 시대가 어느 때인데 이정도면 봉합술 할 수 있을 것 같은데 헐 어 어 이 게임 장난 아닌데 이거 콜오브듀티 이거 어 와 야 몰입도가 장난아니야 몰입도 어 넥스트 미션 아 잠깐만 업그레이드 하러 가자 업그레이드 업그레이드면 이런 것들은 할 수 있군요 리콜이 뭐야 리코인 이거는 데미지인가 더 이렇게 뚫는건가 반동 아 반동이 적어지는거 반동 굉장히 중요한데 근데 반동이 없으면은 방송이 재미가 없어 그렇기 때문에 아 이거 수류탄인가 수류탄을 야 이거는 뭐야 레지스턴스 어 데미지 이것도 뭐 데미지로 올려준다라는데 아 이거 방어력이 아 데미지에 대해서 25% 방어력이 생기는거구나 아 폭파 데미지 이런거 저항같은거야 아 리로드 리로드를 먼저 해? 리로드가 먼저 나온가본데 오케이 고드님이 잘하시니깐 이거 하자 오케이 넥트미션 즐겨찾기 즐겨찾기 추천 한번씩 눌러주시면 감사드리겠습니다 녹화되고 있는거지? 어 되고있네요 로딩이야 지금 로딩 길어요 좋은 로딩이다 뭐지? 어 됐네네네네네 어 아무래도 서양이 높아요 이 게임이 용량이 40기가입니다 스포 다 벙어리 주세요 악질 스포는 블랙해버리 아니 강대요 와 미국인들 많이 죽었네 네 저희도는 답을 드리지 못했을때 죽는게 우리 모두가 6,000명을 4시간 동안 죽는게 한의 죽을때 한의 죽을때는 그냥 한의 죽을때는 근데 내가 알았을때는 내 최애 친구들이 잊었고 그리고 그 부분을 제 장을 떠났다 죽는게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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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탑을 잡고 뭐지? 붙이는 건가? 야, 얘도 화상 같은 것도 지금 입은 것 같고 어후, 많이 다쳤네 야, 팔이 왼쪽 팔이 잘랐던 것 같은데 오른쪽 팔이 없다? 와, 이런 것까지 넣었어? 게임에 완전 스토리있게 만들려고 작정했구나 아, 쟤는 친구야? 아까 비행선에서 터트리네 아, 그 친구 안 죽었구나 그러면? 아, 그 친구 어떻게 살았네요? 어, 그럼 얘는 이제 다른 동료들인가 보네요 아, 지금 친구 장례식이야? 아, 그 아까 병원에 있었던 그 친구가 결국 죽은 거야 그러면? 화상 입고 팔 잘렸었잖아, 얘도 팔 잘리긴 했는데 아, 미친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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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친구야, 이, 내가 너의 복수를 꼭 해주마 좋은 관이다 안돼, 여기서 나가야겠어 미안해, 미친 아, 박희 생긴 것 봐 봐봐 우리 모두 잘 챙기고 미안해, 미친 미친 미안해, 미친 저는 조나탄 아이언스 저는 윌의 아버지 아, 미친 뭐, 얘 뭐, 요원 같다 야 미친, 미친, 너는 윌의 best friend 나라를 위해 뭘 해야 된다, 뭐 그런 놈 같은데 뭐, 나라를 위해 뭘 해야 된다, 뭐 그런 놈 같은데 뭐, 친구 잃은 슬픔은 이해하지, 뭐 그런 건가? 친구, 아빠예요, 요원이 아니라 어, 영어를 공부해야 됩니다, 이래서 제가 영어를 너무 많이 봐서 대충 스토리 끼어넣는데 다 틀리네요 힘내라는 거 아니겠어? 그래도 종국을 위해서 뭐야, 어, 얘가 뭐 힘이 있긴 있네 어 우와, 뭐, 명함이 저 딸로 되겠지? 개쩌는데? 어 야, 친구 아버지가 저렇게 잘 나가는 사람인 거 같은데 아들이 다른 나라에 병사로 지원을 해서 가서 죽어? 야, 우리나라 같으면 저 정도 집 아니면 안 보내지 군대 개쩌네 친구 아빠 아니야? 야, 니들 낚시하지마! 어? 아니 여러분들 때문에 지금 완전히 스토리 가도 이해가 안 되니까 낚시하지마 야 친구 아빠 맞아? 자, 처형식 있겠습니다 음 자, 계속 낚으려는 분들 자, 한 번씩 이제 불라 한 번씩 다녀오겠습니다 음 자, 이제 헷갈려서 몰입이 안 돼요 근데 처들 바로 전쟁이야 무슨 어우,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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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어우 여기까지 와서 돌격병이야? 야? 야, 뭐 조용히 들어가는 것도 아니고 다 죽이면서 들어가네요 팔이 붙었네, 그러고 보니까 주인공이 바뀌었나? 어, 맞네, 미, 미체이 막 그러는 거 보니까 아, 여기 사이로 수류탄을 딱 던져서 얼마나 있는지 보라는 거지 오케이 우와, 이 상태로 싸워? 우와 대박이다 그치, 하긴 나무를 나무 따위가 총안을 못 막지 뚫어버리지 문인데 이거지, 이거지 아, 잠깐만 나 총 바꿀래 건축 말고 얘네들 무기 한번 써보자 뭐야? 헤드 рей Això 에잌 아, 누가 또 잡혔구나 아, està 어어, 깜짝이야 어, 맞네,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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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죽여야 되는 놈이야 얘는 누굡니까? 우아, 배경은 이렇게, 또? 여왜 구하러왔네 대통령이라고? 진짜야? 벅이지? 여러분 추측만으로 얘기 좀 하지마 드립은 좋아 드립은 좋은데 아 맞아요 정말이야 대단한 놈이네 얘네들 아 어쩌다 대통령이 이렇게 우와 야 이거 다 죽이면서 갈 수 밖에 없잖아 야 이거 수류탄 두개는 던져야 돼 솔직히 어 야 팔이 좀 이상한가봐 기계팔인가봐 어 팔이 없어져가지고 다른팔을 꼈는지 약간 리스크가 있네요 팔에 게임스토리가 제일 이해가 안되시는 분은 제 유튜브에 지금 제가 오늘 이후에 올릴거니까 어 제 유튜브를 보시면 되겠습니다 자 이거 거의다 제거한거같은데 한번 한번 스캔할까도 이게 무기가 중독되는데 아 다 죽였네요 없어요 어 뭐야 어 뭐야 한 마디 더 있어보였는데 죽였냐? 오케이 오케이 클리어 오케이 오케이 뭐 뭐지 뭐지락왔네 나 궁금해 어떻게 나 궁금해 보고싶어 어어어 사람이야 아이씨 저거구나 이 게임 하나에 55,000원입니다 개비쌉니다 개비쌉니다 에헤헤헤헤헤헤 아 얘 팔이 자꾸 문제야 이건 뭐 이건 또 뭐야 아하아 야 이거 야 얘네들 총 못쓰겠다 어 내 총이 짱이네 야 뭐 좋은 킬러 조다 좋은 로드킬이다 이거 한번 써야겠다 이거 한번 써야겠다 저쪽이 있네요 그렇지 개자식들아 그렇지 오케 야 문 열어 오 나 팔 왜 이래 팔 왜 이래 오 미친 대통령 안녕! 헐 뭐야, 얘 우리 동료냐? 리셋! 아 뭐야, 이게 나 실험한 건가? 훈련한 거야, 이게? 뭐야, 훈련을 이렇게 할 수가 있어? 와, 말도 안 돼 여러분, 이게 어, 몇 년 후라고요? 몇 년 후야? 지금으로부터 2054년에? 어, 진짜? 한 갤럭시 한 30정도 나와야 될 땐가? 아이폰 한 한 아이폰 30 나오겠다 가능할 수도 있을 것 같아 아이폰 30 되는 거 하니까 어 어 생각 There we're there we're there L We're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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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What the 막 이렇게 저걸 실험해주나봐 탄의 성능을 아니 근데 언제서 자동차가 다니는데 패드 진동이 있는게 심해 그냥 자동차만 몰고 있거든요? 패드를 들고 있는게 힘들어요 지금 개 현실감 쩔어 자동차 시동키면은 자동차 진동이 있는 것까지 똑같이 해놨어 이제는 이것봐 이것봐 패드 진동 장난 아니야 아 저런 것까지 얘네들이 이제 이래 어 진짜 기계 용병이 되겠구만 아 이거 2회차까지 해야겠다 이 게임 재밌네요 아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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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그런 얘기한 것 같은데 너가 돈을 위해서 일하지 않는다는 건 알아 너는 진정한 군인이니까 대충 이런 얘기한 거 아닐까 아 Yens has taken a shine to you Don't let it go to your head We've developed two types of xos 저거는 뭐 미래에 저거냐 방패냐 우와 개쩐다 우와 저정도 총알이면은 저 앞에서 저걸 막으면서 깨지지 않는다는게 대단한데 와 저 사기다 저 방패 야 근데 이거 실전에서 쓴다라는게 좀 위험하다 저거 잘못하면은 어 진짜 저 방패 아 교육을 하려면 저렇게 해야 된단 말인가 실전에서 저렇게 교육을 해야 된다는 얘긴가 활을 보나봐 활이 기계잖아 오우 하긴 기계니까 로봇 움직여보라네요 야 그래도 좋아졌다 군인들한테 이런것도 해주고 오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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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설마 이 주, 야 이 주먹으로 때리면 더 셀려나? 오 피하고 다리 걸고 가랭이 아 좋은 다구리다 어 뭐하려는 거야 야 야 이거 너무 지나치잖아 야 야야 아니 얘네들은 야 이게 완전 뼈 안 부러지나 이거? 뒤에서 어 대가리 어 야 저거 척추 나갑니다 진짜로 어 야 저러면서 연습을 한단 말이야? 야 저 초코슬램 저거 뼈 나가는데 저거 어 아 이게 무슨 신형 장비야? 저거를 하고 있으면은 이게 좀 척추나 그런거는 멀쩡하나봐요 어 미친 뭔가 반건담이 됐어 사격훈련 좋지 어디서 할까? 사격훈련 뭐 어디서 골라? 어 종류가 있네요 발 20제 뭐 레드 닷 사이드 뭐 여기도 다르냐? 아 이게 총을 그 겉에 겉에서 볼 수 있네 나는 나는 어 이게 맘이들어 어 총 디자인 한번 보자 아 이런것들 어 총이 점점 없어진다 고를때마다 여기다 뭐 총을 둬야되나? 어